굉장히 난감 그 자체잖아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스피커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기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소모품만 교체해준다 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보다 훨씬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 옛날에 잘 나왔던 내구성이 좋은 제품들과 그렇지 않은 제품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요번에 같으면 NHT 1.5라는 스피커라서 낮은 가격대를 갖고 있지만 소리가 상당히 제법 괜찮거든요 유닛도 시어스 트위터에 피어리스 우파가 사용된 잘 만들어진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 다른 요 옆에 두 개니까 하나를 제가 이동하다가 손톱이 살짝 이렇게 긁혔더니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자 여기 지금 완벽하게 딱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살짝만 한번 눌러볼게요 약간 눌러진 듯한 기운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짝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살짝 다시 올라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데 요 옆에 모델이 제가 손톱이 살짝 지나갔더니 이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살짝 구멍이 살짝 난 거예요 보니까 지금 왜이러냐 마치 이 고무 엣지예요 근데 이게 초콜릿처럼 녹아들어 있는 이런 상태인 건데 대충 봤을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살펴서 구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요건 한 2, 3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오래된 기종들도 아직까지도 짱짱한 엣지를 가진 기종이고 이것보다도 짧은 연식에 벌써 상태가 안 좋아진 그런 기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가형에서 스폰치 엣지 중에서도 저가형 사용하는 기종들은 유난히 또 빨리 삭는 모습이 있고요 이건 또 유난히 좀 사용 안 하고 창고 같은데 그냥 내버려 줬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높다 습도 관리가 안 되는 곳에서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굉장히 완벽했던 콘이 살짝 울었기 때문에 퍼펙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엣지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만지는 데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살짝 눌러보기만 했을 때도 어? 튀어나오는 반응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? 만져봤을 때도 약간 끈적한? 이게 마치 거의 지금 튀어나온 이 나머지 엣지가 에폭시 같은 그런 끈끈이 같은 걸로 손에 그냥 묻어 나올 정도로 손이 아주 지저분해질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참고로 지금 앞전에 미리 한 녀석은 제가 엣지를 교체를 했어요 이 정도로 끈적끈적 해 가지고 제 손도 제 사무실 바닥도 아주 엉망이 될 정도로 아주 좀 상황이 안 좋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스피커 구입하러 갔을 때 이걸 일일이 살짝 만져보는 것도 아직 구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매자분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판매자가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교체하려고 꺼내놓은 신품 엣지입니다 고무 엣지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자리가 잡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막 꺾는다거나 약간 땡긴다거나 하는 거에서 다시 그런 식으로 눌러져서 유지가 된다거나 원 형태의 엠보싱이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약간 땡기는 정도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 엣지 상태가 컨디션 엣지를 교체했다든가 이렇게 자신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구매자분한테 얼마든지 이상이 없음을 구매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분이 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엣지 교체를 했는지에 대해서 고지를 해서 뭐 장터의 요즘 분위기는 그냥 최저가 금액보다 비싸면 나무라시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이런 기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로 비용을 들여서 또 노력을 해서 교체된 기종하고 어떻게 가격이 같다거나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전 없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 구입하실 때에도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좀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미묘하게 이런 데 눌렸던 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폴리 계열의 콘이 사용된 기종들 중에서 로저스라든가 세월보다는 잘 우는 콘을 사용된 모델이 있어요 그 브랜드가 꼭 그런 경향을 띄기도 합니다만 꼭 그거라기보단 어쩔 때는 결국에는 이 플라스틱 비율의 배합의 문제인 거고 그것이 직사광선이라든가 이런 것과 한 배 결합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울어버리는 게 있는데 이 정도 운 거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울은 정도의 콘이 휜 거는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만 소리상으로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엣지가 이 정도로 사갔다면 이게 밀평 스피커인데 심지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원복을 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원래의 소리와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조금 더 저도 되게 비교적 저렴하게 냅다가서 사왔더니 결국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직접 엣지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해서 또 혹은 이걸 유닛을 분리해서 수리점으로 보낼 줄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 그 자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참고로 이거 말고 다른 모델 이미 저 엣지 다 제거해가지고 작업했는데요 이게 이 부분, 이 부분, 이 콘의 뒷부분까지 해서 이거 제거하는 데만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끈덕끈덕한 이걸 잘 떼어내야만 새로운 엣지가 잘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런 거는 직접 팔 수 있는 저로서도 이런 거는 사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구매자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만질 수 있는데 이렇게 세게 만질 수도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세보다 비싼 물건을 비싸게 받는 게 저는 정당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쉬쉬하고 안 하고 그냥 에이 문제 있었다 보니까 좀 싸게 팔지 하고 넘어가고 그것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리를 받는 일도 좀 적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리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영수증을 청구한다던가 몇 년도에 교체했다던가 그게 보증이 안 돼서 2차 구매자라고 하면은 판매자가 자신이 있다고 하면 눌러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시켜주는 걸 해 주시면은 조금 더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 이게 이건 이렇게 된 거 보시고서 지금 눈으로 보시고 야 저런 거 사면 중고 스피커 사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그냥 타이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구입했는데 타이어 다 달았다라고 해서 차를 판매하거나 못 쓸 차로 분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엣지는 뒤에 댐퍼는 거의 삭지 않기 때문에 이 엣지 부분만 가끔 가다 스폰지 타입 엣지 20년에서 30년 이런 고무 엣지 보통 한 30년에서 40년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60년 동안 짱짱한 기종도 있고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기종도 있다는 거 결국에는 이런 구분을 좀 해서 모델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마침 굉장히 짜증나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 내용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엣지들이 다 삭아서 너덜덜덜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스피커를 이렇게 위로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댐퍼가 있긴 하지만 얘가 센터를 좀 잡아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른 채도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센터의 축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이게 휘게 되면 앞뒤로 움직일 때 버걱 버걱 하는 소리가 나는 문제인 유닛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인 유닛 만들지 마시고 이런 엣지가 다 달았다고 생각되시면 수리점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수리점 되게 많고 유닛만 떼시면은 택배로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교체하는 거는 이미 제가 두 번 정도 엣지 교체하는 작업은 제가 두 번 정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름하고 작업 다 완료하고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마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콘이 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퍼펙트하게 엣지 교체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소리적으로 기존과는 다르게 완전히 문제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좋은 엣지를 우리가 중고로 구입하러 갔을 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만졌을 때 손에 끈끈한 게 묻어 나오질 않아야 돼요 살짝 어느 정도 누른다고 해서 부담 가질 만한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세게 누른다거나 저번에는 원래 상태는 이런 대로 이렇게 누르면 이제 딱 굳어 가지고 튀어나오는 반응 속도 자체가 아예 다른 그런 모습이었고 녹음 영상도 이어서 올리겠습니다만 기존하고 소리를 바로 캐치가 될 만큼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뉘앙스 차이 정도는 결국에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회복력의 속도 차이 자체가 기존의 노후대 낡은 엣지 같은 경우는 회복력이 상당히 느렸기 때문에 느린 뉘앙스는 좀 더 좋은 느낌이 될 수 있지만 템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뭔가 느리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 NHT 1.5 E 스피커는 그래도 빠른 속도에도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 스피커의 장점을 그대로 잘 살려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어서 HD 1.5 E 스피커의 기종에 대한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의 기종에 대한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의 기종에 대한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